안녕하세요 빵거기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고기왕만두, 김치왕만두, 군만두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고기왕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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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만두 고기왕만두 고기만두 고춧가루 겉 mi 계란 치킨은 매운 거 같아요 그리고 매운 고추와 고추와 고추는 고추 고추는 고추 소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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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초콜릿! 오징어 그리고 초콜릿이 좋았어요 초콜릿으로 한 번 더 먹고싶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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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장 많이 먹었을 때, 너무 맛있어여, 너무 맛있어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맛일까 기분이 좋지 않았나 맛있게 먹으면 저는 죽을 때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다고 너무 맛있었어요 내가 먼저 먹음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콜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